정신력이 0인게 오히려 되게 편하게 느껴지네요. 지금은 부담이 없어 좋았어 정신력 0인데 오빌리스크가 열려 있으려나? 열려있나? 어? 열어달라고 열어줘 열어달란 말이야 마이 맵핑 모듈 쇼우 노 레코드 오브 더 뭐야 이게 띠로리이 여기는 정신력을 올려야 됩니다 여기는 반대라고요 정신력을 올려야 되는 구역입니다 띠로리 그러면 정신력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들을 좀 만들어볼까요 정신력을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몇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력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어를 먹으면 올라가죠 근데 기어는 좀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? 기어로 때우자고? 이사람들이 내가 기어를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지금 이사람들이 지금 제가 힘들게 모은 기어를 지금 어? 안돼요 안돼 난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진짜 와 이쪽에도 이렇게 넓었어? 와 이렇게 넓었네 이쪽도 근데 유령 잡으면 또 올라가요 아 냄비가 있으니까 벌을 잡아서 허니엠을 만들려구요? 근데 벌이 지금 얼마 없어요 범위줄이 좀 있긴 한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거는 나뭇가지다 지금 저한테 제일 필요한게 나뭇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이렇게 귀한지 몰렸네 나뭇가지가 이렇게 귀한지 몰렸네 오케이 나뭇가지도 됐구요 쓰읍 정신력을 올리는 방법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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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제가 과감히 제가 인심 쓸게요 네 기어로 해결하겠습니다 크으 이 통도 크잖아요 크으 과감하지 아주 네 기어를 먹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정도만 올리면 되네 아 두개정도 모으니깐 되네요 어 그리고 열다섯개가 다 됐나봐요 오 이제 이게 최대치야 체력이 사백 아 여기 금이 있네 아 황금이 여기 있었네 오케이 야 황금이다 아 얼마나 귀한 황금인가 쉽게 얻었다니 어? 쉽게 얻었다니 힘들게 얻었죠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얼 내가 정신력이 분명 올랐을텐데 얘가 나를 왜 공격하지 네 맵을 좀 더 열어볼게요 음 없나 이제 아 네 그게 없는데 나뭇가지가 많이 없어서 도구 만드는게 조금 겁나요 음 추워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체력보다 더 무서운게 정신력이죠 체력은 좀 떨어져도 돼요 알킴 엔진은 좀 이리로 만들어 놓을까 음 그렇지 알킴 엔진 그렇지 알킴 엔진이랑 사이언스 머신은 미리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자. 여기 띵이 없나? 음. 이제 탈출해야죠. 어. 탈출해야지. 아. 여기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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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여기 하운드가 잔뜩 있네. 쏘인킷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. 좋았어. 여기 이제 하운드 잡아서 네. 쏘인킷을 좀 만들어줄게요. 어. 잘됐다. 어. 잘됐네. 잘됐네. 우와. 여기 뭐 재밌는데네요. 여기 아주. 어. 파이어핏. 이쯤에다가 하나 만들어줄까? 음. 좋아. 아. 괜찮아. 괜찮아. 어. 재밌겠는데. 여기 아주. 아주 깔끔하네요. 음. 기대된다. 근처를 좀 더 살펴볼까요? 어. 여기. 얘네랑 붙이면 될 것 같은데? 하운드랑? 어. 바로 옆이야. 어차피. 오케이. 좋았어. 맵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. 어.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역 있죠? 오빌리스크. 음. 근데 여기서 제가 띵을 다 얻었나요? 띵이 여긴 하나도 없었고요. 이 오빌리스크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띵이 하나씩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지금은 링띵 하나 얻었어요. 그레스도 미리미리 좀 확보해 주고. 근데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. 이렇게 이렇게 그냥. 어. 조심. 바울을 안 잃고 있어가지고. 음. 오케이. 그러면은. 뭐. 시간을 이용해서. 퍼피 베스트 하나 더 만들어줄까? 남아돈다. 남아돌아가지고. 여유가 있네요. 방안도우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. 마음이 좀 놓이네요. 슬슬 한번 잡아볼까요? 지금. 어. 불을 때우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는. 이건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한번 잡아볼까요? 아. 헨벳. 그렇지. 그리고 갑옷. 갑옷이 여유가 별로 없네. 어. 갑옷을 좀 더 만들자. 줄을 확보해서. 두 개 정도. 네. 갑옷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. 그럼 한번 잡아볼까요? 여기 근처까지는 원정을 나오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. 어. 그렇지.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추위와 좀 싸워야 되니까요. 어. 오. 오. 이빨 하나. 그렇지. 어. 여기 도망가. 왜. 네. 됐어요. 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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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윙 킷. 이침 두 개. 거미줄 여덟 개. 오케이. 이빨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구나. 다 잡자. 역시 헨벳이야 역시 헨벳의 위력은 어우 너무 당하는데 어우 방어구 너무 깨지네 그렇지 와 이제 한방에 나가 엄청 맞았구만 나한테 오케이 이빨 두개 아 이 근처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냥 아예 대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아 오케이 좋았어 와 뭔 소고기 진짜 많이 나온다 생각보다 이빨을 그렇게 후하게 안주네요 얘네들이 아 돌을 깨가지고 이 근처에다가 아예 불을 피워가지고 싸우는게 훨씬 효율적이겠어요 일곱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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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작전상 후퇴 일단 작전상 후퇴 오케이 좋았어 쏘인키드를 만들려면은 지금 이빨 두개를 얻었구요 거미줄 아까도 제가 너무 남발해가지고 써버렸나봐요 일단 쏘인키드를 잡는 쏘인키드를 만드는게 목적이었으니까 이빨 두개 확보를 했으니까 뭐 일단은 충분히 네 목표 달성은 한 것 같고 거미를 좀 더 15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열두시 네 되면은 이제 마성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추천이 이제 다 재료로 돌아가잖아요 네 추천한번씩만 더 부탁드려요 예ASP 네 추천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되게 넓다 맵 이 절대 작은 맵이 아니에요 아 여기 거미 오케이 그렇지 근데 거미가 다 집이 아직 1단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 얻고 있어요 거미줄을 거미줄이지 8개가 필요한데 어? 어 뭐야 두 개나 있네 허허허허 날 고맙지 좋았어 어 장작으로 딸만한게 어 뭐야 월 이게 뭐야 디오클롭스가 나오는 마을이야 디오클롭스가 나왔어 여기 월 월 월 이야 디오클롭스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거미를 잡아줘요 거미를 잡아달라구요 거미를 잡아달라구요 아 킹오브윈터라서 야 여기 완전 대박이다 야 이 자식아 억울한번 끌어주고 오오오 그렇지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그렇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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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다 됐어 됐어 해냈어 그렇지 그렇지 보팔로와 잡아 보팔로랑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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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 고기랑 털봐 이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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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다 내꺼지 뭐 한동안 고기는 걱정이었겠네 오 밤이다 밤이야 밤이야 어 여기 위에 불하나 펴놓은거 같은데 어 내가 여기 아까 불하나 펴놓지 않았나 어 그렇지 일단 지금 불하기로 야 이거 대박인데 어 다음은 하운드 아 거미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데 햄벳 거미줄 지금은 이제 쏘잉키트를 얻어야 되니까 아 그러고보니까 내가 방어구도 안입고 지금 싸우고 있었네 어성이 체력이 높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하고 있었어요 좋았어 여섯개 저 위에만 부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바로 부셔 됐어 이러면 쏘잉키트를 만들 수 있겠군 좋았어 해냈군 드디어 해냈어 만능 쏘잉키트 좋아 쏘잉키트를 가져가면은 이거 이제 깔끔하게 이거 생에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음 좋았어 지금은 그러면은 헬멧에나 써주자 한 대만 좀 줄 것 같으니까 역시 툇볼 헬멧이 굉장히 잡자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 그렇지 얘 어그로를 끌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 디오클롭스 어떻게 해줄까 이 디오클롭스를 내가 만약에 잡는다고 해도 이 누나를 내가 얻는다고 해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 누나를 얻는게 나한테 필요로 지금 쓸모가 없어 가디언 돼지 쪽으로? 오케이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흐 이봐요 날 따라와봐요 이렇게 가디언 어디있었죠? 아 생각보다 되게 먼데 따라올래나? 응 따라올래나?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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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 컴온 그렇지 어? 못 때렸나? 이 버팔로도 잡아가면 되는데 아 여기 길이 있다 어어 길이 있다 일단 여기 여기 버팔로를 한 번 더 붙일게요 그렇지 어팔로 한 번 더 붙여야돼 우리는 세 마리밖에 없어 얘들아 너희 친구들이 막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거니? 그렇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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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털 그렇지 아 좋아좋아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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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깔끔하다 얄끔하게 이 길을 따라가면은 왠지 띵이 하나 나올 것만 같은 느낌 볼 바다사자 아니야 이거 바다사자 오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로 어그로 끌면 되겠네 야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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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? 디오클롭스? 디오클롭스 어디갔니? 디오클롭스 어디갔니? 디오클롭스 어디갔니? 디오클롭스야 디오클롭스를 어그로 끌어가지고 어 디오클롭스 어디갔지? 어디갔어 얘 갑자기 여기 쟤를 어그로 끌어가지고 저쪽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한 대 때려가지고 그렇지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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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야 그렇지 이렇게 아 아주 잘됐네요 이 디오클롭스 어그로 끌어서 바다사자를 잡자 어 아우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네 근데 딱 때리고 약 오르면 계속 쫓아오겠지 고고 고고 이쪽이라고 고고 그리고 나는 어 뭐 투구라든지 하나 써야될 것 같은데요 한 대 맞으면 장난 아니거든 얘 투구는 한 두개쯤 그치 됐어 투구 하나 써주게 이쪽이야 그렇지 좋았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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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빨에다가 이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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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내가 이럴줄알고 헬멧 썼지 어 캠프가 세개나 돼요? 아 진짜? 이야 세개나 되네 진짜 어떻게 됐지? 죽었나? 얘네 되게 빨라가지고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오 잡혔네 오 잡혔네요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도메랑으로 맞짱 떠 맞짱 떠 맞짱 떠 맞짱 떠 맞짱 떠 그렇지 왈루스 모자인가? 아 왈루스 모자는 안 주네 어 아쉽네요 왈루스 모자는 못 얻었어요 아 깔끔해 깔끔해 어 기어 하나 먹어주고 디어클로스 쪽으로 밀어도 된다고요?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네 깔끔하게 잡았죠 디어클로스가 싸우다가 가버렸어 어 고기가 62개야 우하하하 야 고기가 62개네 너 횃불이나 이런거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나? 어 여기 근처에 띵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왠지 이 근처에 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띵이 없나? 여기가 길이잖아요 아 바다사지가 저기 또 있네 어우 좋아좋아 아 여기 생각보다 맵이 되게 크네요 음 맵이 너무 크다 야 맵이 진짜 크다 여기 이렇게 다니는 전법은 정신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전법인데요 이렇게 깜깜한데 다니다보면 소리가 나요 그때 딱 횃불 하나 켜주고 이런 방법은 이제 횃불이 많이 안 남았을 때 정신력은 상관없을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전법은 네 좀 컨트롤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이제 중수 이상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전자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신력이 상관없다면 음 꼼꼼한데 다니면 정신력이 되게 급감하거든요 어 이거 봐라 어 여기 봐라 어 밑에 또 있네 헐 여기 밑에도 길이 또 있네요 와 여기 맵 진짜 크다 여기는 열흘안에 못 깰 것 같아요 음 하루만에 여기를 어떻게 깨 지금 띵은 하나 얻었구요 형 음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